아이고 무릎이 이렇게 쑤시냐 아 궁근너들 왔어 아침부터 운동하고 왔더니 이야 무릎이 좀 쑤시네 오늘 그 너무 파이팅 있게 했나 가끔은 좀 무리하게 운동했다 싶은 날 있잖아 그럴 때 나는 항상 말이야 여기 무릎이 좀 아파 궁근너들은 안 그래? 나이 들면 들수록 이런 무릎이나 허리 고관절 조심해야 돼 조금만 무리해도 삐걱거리고 예전 같지가 않잖아 나처럼 관절을 아주 많이 쓰는 궁근너들 요즘 관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? 뭐? 안 하고 있다고? 아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? 궁근너들 내가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말이야 관절도 관리해줘야 돼 내가 또 품격 있는 신사잖아 신사처럼 아주 멋있게 나이 들고 싶으면 말이야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도 건강해야 된다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뭐 하나 가져왔거든 궁근너들의 관절을 지켜줄 관절 지킴이 테라퓨젠 콘드로칸 부스터 무릎이나 허리 고관절 손가락에 관절 통증이 있는 궁근너들 관절 통증이 왜 생기는지 알아? 그 이유는 바로 연골 파괴 때문이야 잘 봐봐 이렇게 손가락이나 무릎을 구부릴 때 관절끼리 마찰이 발생하잖아 그때 관절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점점 파괴되면서 관절 통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관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골 파괴를 막아야겠지 그리고 연골이 파괴될 때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그럼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겠어? 엄청 아프겠지 그게 바로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관절에 마찰이 발생하면 먼저 연골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결국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절 관리의 핵심은 연골이랑 염증을 함께 싹 관리해주면 되는 거지 내가 얘를 소개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우리의 소중한 연골과 염증을 함께 관리해주는 애거든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보면 연골 관리랑 항염 관리에 필요한 성분 중에 한 가지만 배합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얘는 달라 연골의 실제 구성 성분이면 프로테오글리칸이랑 E형 콜라겐이 모두 들어있는 소연골 콘드로이침 이 고압량이 배합됐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프로테오글리칸이랑 E형 콜라겐 나이 들수록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바로 이 두 성분 때문이야 스물다섯이 지나면 프로테오글리칸이랑 E형 콜라겐이 점점 파괴가 돼 관절 통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관절을 잘 관리하려면 이 두 성분이 파괴되는 걸 막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 두 성분이 다 들어있다 그럼 이 두 성분은 어디서 추출했냐? 바로 소연골에서 소연골에는 이 두 성분이 고압량으로 들어있거든 콘드로칸 부스터는 소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을 고압량으로 배합했어 그런데 이게 다일까? 에이, 여기서 끝나면 섭하지 이 두 성분 외에도 보스웰리아, 리포점 커큐민, 초록잎 홍합, 글루코사민, 타트체리까지 관절을 지켜주는 유효 성분들을 골고루 배합했어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좋은 성분들을 배합한 사람이 누구게? 의사 선생님? 아니면 약사 선생님? 궁금하더라 놀라지마 테라퓨젠 콘드로칸 부스터는 30년 경력의 약사, 의사, 한의사가 SCI급 논문을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고압량 부스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좋은 성분들로 배합한 제품이니까 효과는 말 안 해도 알겠지? 그럼 내가 한번 파이팅 있게 보여줄게 콘드로칸 부스터는 이렇게 액상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한 포씩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먹기 좋아 특히나 액상형은 바로 혈액에 흡수가 되니까 정제형이나 가루형보다 흡수가 빨라서 효과도 더 칡방으로 오겠지 그럼 내 소중한 관절을 위해 지금 바로 한 포 때릴게 이거 되게 맛있게 만들었다 와 맛이 그냥 딱 먹었을 때 완전 건강해 아주 그냥 파이팅 이거 먹고 뭐 어떻게 파이팅이 안 넘칠 수가 있어 가루 한 포면 관절 관리 끝 관절 관리하고 싶은 궁금노들 얼른 안 먹고 뭐 해 뭐? 정말 믿고 먹어도 되냐고 다들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콘드로칸 부스터는 자체 특허 등록도 되어 있고 고객 피드백도 엄청 좋아 그러니까 11차 넘게 완판 됐겠지 궁금노들 어때? 이 정도면 믿고 먹을 수 있겠지? 관절 때문에 밤낮으로 괴로운 궁금노들 아침마다 손가락이 짜릿짜릿한 궁금노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픈 궁금노들 나이 들어 관절이 걱정되는 궁금노들 오늘부터 테라퓨젠 콘드로칸 부스터로 관절 관리 시작해보자고